제 44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이 4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제 105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4일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대구통합축제인 2024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판대페 시즌5가 4일 개막했습니다. 2024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가 두류공원 228 자유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4일 제 44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지역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5개 부문 5명의 공로자에게 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학술 부문에는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생애를 정리해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공적을 현창하는 일에 기여한 이명식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상임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예술 부문에는 서규원 한국사진작가협회 대구지회 운영자문위원과 이은자,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요협회 대구일지 부장이 수상해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언론 부문에는 윤철희의 영남일보 편집국장, 체육 부문에서는 김광기 대구광역시 파크골프협회장이 수상했습니다. 대구시가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앞서 지난 4일 선수단의 선전을 다짐하는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결단식에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도경동 반효진 선수가 선수단 대표로 필승결에 선서를 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대회 종합성적 8위로 최근 중상위권의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49개 종목에 1,542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8위를 목표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시청농구단과 배구단은 올해 2연패를 유도 최인혁, 우슈 유원인은 5연패를 테니스 장수정, 레슬링 김현우는 대회 4연패에 도전하며, 펜싱 도경동과 사격 반효진 선수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대구 통합축제인 2024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가 판대페 시즌5, 사운드 유니버스 다이브를 슬로건으로 4일부터 13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대구 국제오페라축제는 11월 8일까지 메인 오페라 작품 장미의 기사, 광란의 오를란도 264, 그 한 개의 별, 시칠리아 섬의 전역기도 라트라비아타를 선보입니다.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다음 달 27일까지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세계적인 지휘자와 협연자, 국내외 오케스트라 14개 단체가 15회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대구종합예술제, 대구포크페스티벌, 대구국제음악제, 대구콘텐츠페어, 대구국제힐링공연예술제, 동성로 청년버스킹 등이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영호남 지역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교류하고 지역 간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2024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두료공원 228 자유광장에 설렸습니다. 박람회는 동서화 콘서트와 오픈 콜로키움, 문화로 투어, 관광사진 전시회 등으로 진행됐고, 영호남을 대표하는 54개 광역기초단체가 참가해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또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협동조업 등 관광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해 관광기업 홍보관, 관광기념품 전시 및 체험, 전통연만들기 체험, 캐리커처 등의 전시, 체험부스로 운영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향토역사관이 10월 1일 개관 27주년을 기념해 대구향토역사관 27주년 생일잔치 더 커진 역사와 같이 놀자 행사를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엽니다. 시민참여 행사로는 똥나눔 행사, SNS 인증 이벤트, 27주년 축하 메시지 쓰기, 기념특강 등이 열립니다. 대구 지역 출토 유무를 직접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행사는 8일까지 제1전시실에서 운영되며 장애인 불로자와 함께하는 더 커진 대구 역사랑 놀자는 8일 오후 3시 30분에 운영합니다.